... 헬로 조용히. 교육 받은 다 같이 그런 거 아니야. 짜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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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. 옳지. 짜리. 옳지. 뭐하는 거야? 나 널 유혹하는 거란다 나 널 유혹하는 거란다 아니 원래 리트리버 애들은 엄청 활달하고 엄청 사고뭉치에다가 활동량도 엄청 많은데 꼬리만은 들어요 운동하면 꼬리만 해요 꼬리만 일어나 이제 종이 누워있어 일어나 한 2미통 중인 것 같은데요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살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약간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지만 얘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너 우구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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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거야? 으흠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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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야! 추운데 뭐해! 맘마 먹자 맘마! 지금 80에서 100g씩 두 번 주고 있어요. 오구야! 방금 밥 먹었는데 무슨 간식이야, 간식은? 없다고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악! 뭐!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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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